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낭함을 다루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주셔서 이번 영상부터는 차근차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으로 훌륭한 분에게 선낭함 부작용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개인적으로 받고 왔습니다. 개인과의를 받고 온 건데요. 그 내용들부터 차근차근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영상 댓글을 보면 저보고 어쩜 이렇게 분석을 잘 하시냐고 와 대단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또 다른 분들을 보고 어쩜 이렇게 깊이 아실까 그 지식과 지혜에 감탄하면서 와 대단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넓고 훌륭한 분들은 많은데요. 언제나 제 자랑은 제 구독자님들입니다. 진짜 가끔 뽕이 찰 때가 있는데요. 이거 엘리트 집단이 아닌가? 빅토리TV는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만들어져 왔습니다. 제가 혼자 분석한 것도 있지만 도움을 받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새벽에 아주 간단하게 원포인트 레슨으로 과외를 받고 온 내용입니다. 제 구독자님들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여기서 또 이렇게 허접한 설명을 하는 것도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끄럽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다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애드버스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되면 여기서 함께 다루고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코 앱스트랙을 보면요. 여기 리서트에 보면 애드버스 이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드버스 이벤트라고 적혀 있으면 온전히 리보세라닉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신다면 이 영상이 목적하는 바를 전달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모든 애드버스 이벤트냐 아니면 트레이트먼트 릴레이릿 애드버스 이벤트냐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바로 감을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의 부작용이든 적응증의 부작용이든 모든 부작용을 한데 묶어서 말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만 말한 것이냐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정의부터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애드버스 이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한 메디컬 프로블럼을 말합니다. 신약 개발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애드버스 이벤트라는 것은 약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영어로 적혀 있죠. 드럭이나 세라피가 아니라 다른 어떤 썸띵으로도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으로만 이 애드버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해당 영상을 다루려고 저도 유튜브 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요. 올 애드버스 이벤트는 반드시 기록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과관계가 없어도 기록된다고 합니다. 무엇과의 인과관계냐?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이 신약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신약이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도 모든 부작용은 전부 다 레코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을 투여한 시점 이후부터 뭔가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게 어떤 거라도 다 부작용으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이유 불문하고 모두 다 부작용으로 레코드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전과 유튜브 영상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애드버스 이벤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프로블럼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신약으로 인한 것이든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든 모두 다 기록한다. 그리고 다시 앱스트랙으로 와서 보면요. 리보세라닙의 선낭함 논문에 적혀있는 이 애드버스 이벤트는 단순히 리보세라닙만의 부작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으로 인한 부작용도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레이드 3 이상이 80%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추가적인 사견인데요. 뉴스 기사에 따르면 리보세라닙 선낭함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6개월 이내에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낭함으로 단순히 진단된 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암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암으로 인한 부작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임상시험에 참가할 때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만히 놔둬도 암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는 거죠. 굳이 치료를 안 해도 이미 상태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이 그레이드 3 이상이 80%라는 것을 이해해 본다면 그러니까 껴맞춰 보는 거죠. 이미 환자들 자체가 6개월 이내에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으니까 벌써 리보세라닙을 투여하는 시점부터 이미 암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몸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올라가 보면은 뉴스 기사에서 언급했던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요. 여기가 이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기준입니다. 보면은 그냥 성낭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암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여기 보면은 20% 이상의 프로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던 사람들. 암이 커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달리고 있는 도중에 리보세라닙 인상시험에 참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만히 놔둬도 암이 계속 커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암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니까 신약이 확실하게 암을 제거해 주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메디컬 프로블럼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6개월 이내에 또 새로운 병변이 있는 환자들. 이것도 역시 암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커지고 전의되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냥 암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막 커지고 막 퍼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뉴스 기사로 오면요. 이 아스코에서 포스트 세션이 열렸었잖아요. 여기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강현석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 교수가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의 치료 전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80%가량의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가 확인돼 리버세라닙의 탁월한 효능이 입증됐다. 여기서도 분명히 또 언급을 하듯이 이미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환자들의 상태는 좀 메롱한 상태였다는 거죠. 치료 전에 이미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암이 커지고 암이 퍼지고 이랬던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80%가량에서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 교수의 코멘트에 따르면 탁월한 효능이 입증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첫 포문을 열었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언급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같이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거를 살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큰 축으로 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자 첫 번째 축은 무엇이냐. 이 애드버스 이벤트는 리버세라닉과 관련된 것만 포함된 건 아니다. 모든 부작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공사장 임부인데 일하다가 추락사하는 경우에도 애드버스 이벤트로 기록합니다. 수영선수인데 익사해도 애드버스 이벤트로 기록합니다. 심지어 조깅하다가 넘어져도 그래서 무릎이 나가도 애드버스 이벤트로 기록합니다. 전혀 임상시험과 관련이 없죠. 하지만 임상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관련되어서 어떤 예기치 않은 메디컬 프로블럼이 발생하면 모두 다 애드버스 이벤트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리버세라닉으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이 선약 낭성암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전부 포함된다고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큰 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의 사견이 조금 들어간 건데 리버세라닉 선낭암 인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는 거죠. 이미 20% 이상 프로그레이션이 진행 중인 사람들 전이가 일어나고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6개월 이내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 그리고 임상시험을 주도한 강영석 의대 교수도 언급하듯이 환자들의 치료 전 예우가 매우 좋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이 애드버스 이벤트는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이 그레이드3 이상이 80%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 상태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오기 직전인데 몸 상태가 건강할 리는 없겠죠. 오히려 몸이 건강하다면 별로 안 아픈 질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치료제도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몸이 굉장히 아프고 생사를 오가는 그런 희귀질환 암이기 때문에 또 임상시험을 하고 또 거기에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이상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두 가지 큰 축은 이 두 개인데요. 애드버스 이벤트는 신약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닌 선낭암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은 6개월 이내에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화됐느냐 20% 이상 프로그레이션이 일어났던 사람들 또는 새로운 병변이 발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랑암 부작용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근거자료와 함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다른 시각으로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리보세라닌 선낭암 임상시험에서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이 80%가 나왔다. 그러면 리보세라닌 입의 부작용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접수된 주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주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을 여쭤봤던 거죠. 그래서 공부해서 영상으로 다뤄주길 많은 분들이 바라셨죠. 그래서 공부를 한 결과 이제 그 주장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부작용이 리보세라닌 때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그레이드 3 이상이 80%라는 게 정말 리보세라닌 때문이냐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리보세라닌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뭐라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었죠. 그런데 오늘 공부하고 나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에드버스 이벤트네. 그러면은 리보세라닌으로 인한 부작용만 포함된 게 아니라 온갖 부작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리보세라닌 만으로 인한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주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모른다는 거죠. 선랑함이라는 적응증 자체의 특성일 수도 있고 리보세라닌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추론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VGFR TKI와 컨시스턴트 했다. 그리고 리보세라닌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낮은 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환자들의 상태가 6개월 이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을 토대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응증과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거기에 선뜻 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게 리보세라닌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도 선뜻 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모든 원인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다 섞여있는 거니까 이제 남은 거는 다른 배경 지식들을 가져와서 재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